시작할게요 예산 지출이래요 지출 지출 사용 지출 비용 수입 지출 수입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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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위용 서비스 비용 지꾸라 서비스 휘라 비용 서비스 지아가 자가 가격 네 가격 방자 방자 방자라 가격표 네 가격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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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휘 고정 비용 이거 뜻 알아요 지휘 고정 비용 고정 비용은 이미 정해진 비용 예를 들면 전기세 물세 또 뭐가 있죠 매달 나가는 돈 뭐 있어요 전기세 물세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등 이런 거 고정 비용 고정 비용 늘 나가는 거 항상 쓰는 비용 지피 고징 지피 변동 변동 비용 이거는 쓰기 나름 쓰기 나름 예를 들어서 외식비 어 또 뭐 있을까요 술장비 술장비 음 여행비 이런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안 쓰면 안 쓰면 절약 쓰면 아 좋아요 안 쓰면 절약 쓰면 외식비 쓰면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맞죠 출장비 쓰면 좋아요 비즈니스 잘할 수 있어 여행비 쓰면 좋아요 여행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써도 되는 거 변동 비용 고정 비용은 안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고정 비용은 고정 비용 식사비 밥 먹어야 돼요 고정 비용 식사비 식사비 네 늘 식료품 비용 네 식료품 비용 늘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거비 뭐 뭐 주거비 옷 옷 옷 사야 돼요 항상 안 입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거 등등 이거 겨울에 난방비도 고정 비용이에요 아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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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전기세인데 에어컨 에어컨 또는 선풍기 이런 거는 거의 고정 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안 쓸 수도 있지만 써야 돼요 응 네 네 네 그 다음 공개 GP TNCAM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비용 절감 절감 어 절감 네 네 아마도 고정 또는 변동 비용을 잘 줄이면 돼요 잘 줄이면 네 네 네 그러면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 아 아 아 네 아 네 1. 지폐 2. 예산 3. đầu tư 4. 지출 5. phí dịch vụ 6. giá cả 7. bảng giá 8. 지폐 cố định 9. 지폐 biến động 10. 지폐 tiết kiệm 지폐 10. vorange 10. 지폐 8. ge산 9. cao tru 11. ciú 11. cao tru 자비스 비용 자가 방자 지피 고고인 지피 변동 지피 택겜 비용 조이 캄 네, 도가오 잠깐만요 이거 한 화면에 넣을 수 있어요 도가오 등백 지피 관리 지피 là một phần quan trọng của việc kinh doanh hiệu quả 관리 지피 là một phần quan trọng của việc kinh doanh 관리 지피 비용 과일 비용 과일 một phần quan trọng của việc kinh doanh hiệu quả 비용 과일 cho kinh còn nhòn còn nhòn ngư이 nhòn cần thiết lập 내삭 합리 để kèm sốt 지피 nhò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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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ắng s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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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ần thiết lập thiết lập là 필요해요 예산 계획 예산 설정 설정 확정 설정 합리가 합리적인 예산을 설정해야 해요 필요해요 나의 비용에 깨삭 깨삭 나지? 통제 나의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의 비용을 조정 나의 비용을 계획하기 위해서 비슷해요 나의 비용을 계획하기 위해서 조정 예산을 설정해야 해요 설정, 조정, 절제,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쓰거나 네, 네, OK. 러우자이 라 긴, 잘 긴 러익, 어떤 라이러가 강한 오레 트윈아? 네 네 오레 트윈아 러익 러우자이 새로운 기술과 기술에 대한 투자 비용이 올라가요 비용을 올려요 반다우 반다우 새 반다우 반다우라 뜨다우 잠깐만요 남, 봐봐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초기 비용 반다우 초기 비용 반다우 초기 비용 증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장기 자이 이익을 가져옵니다 이익 이익 러익 러우자이 이익 러익 러우자이 장기적인 이익 초기 비용이 올라가지만 능 하지만 세 망 라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라우야이 라우야이 장기적으로는 로이익 이득이 이익 망 강해질 수 있어요 세져요 세 망 라이 올라가요 단 올라가다 망 올라가다 망 올라가다 강해지다 이득이 올라가다 네 장기적인 수익도 올라갈 수 있어요 초기 비용 투자하면 투자 없이 사업할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리씨가 부동산 사업하려면 사무실 필요해요 그러면 사무실 투자해야 돼요 사업하려면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비용 라 반다오 지피 반다오 지피 반다오 관청 지피 반다오 관청 네 지피 반다오 공수 수익 지피 반다오는 지피 반다오는 지피 반다오는 지피 반다오는 소위 띠우 소위 띠우 김수완 나지? 김수완? 없네 김수완 아 아 띵띵 아니야 소위 김수완 와우 소위 통제되지 않은 지출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제 되지 않은 지출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 지출 지출 김수완 통제 김수완 통제 컨트롤 조종 통제 라 덕꽃에 잔잔된 흰창 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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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은 자원 자원 낭비로 이어지다 잔잔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다 means 니아 이어지다 라 자원이 낭비되다 자원 낭비 자원 낭비 꼬 낭비 자원 낭비 진짱 means 꼬 꼬 낭비 남 낭비 남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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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비 자원 낭비 네 자원 낭비 돼요 뭐냐면 자원 낭비 통제되지 않은 지출 통제 김수완 통제되다 지출 네 통제되다 통제나 계획 없어요 홍보 개발 홍보 개발 홍보 개발 네 홍 김수완 쌤 쌤 홍보 개발 오케이 가오 남 네 통제나 통제 조용ook 통제 오케이 대체 통제 조용 통제 태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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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통제 통제 를 비용 절약을 위해서 비용 절약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영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가 2. 다행히 계획하고 있어요. 2. 기간에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이기 때문에 2. 기간에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이기 때문에 3. 경제에 대한 사업을 L'h subway이 boot Boss 잘 살고 가야 한우대 전ffen jobbar lão정 가요 4기지이 지금 봉인더군 대체 intrude 진출 노 intellect 중요ento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국어 문장 읽어요. 비용 관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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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관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뭘까요? 비용 관리는 효율적인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비용 관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 관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 관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년석 예산 합리 지피 부어민 지피, 라 비용, 부어민, 공제, 공제, 공백, 연약 기업, 아닌데 기업은 계산 합리 지피 부어민 지피 부어민 통제는 겜수할 수 있습니다 통제 아니, 아니, 아니 비용을 설정 겜수할 수 있습니다 겜수할 수 있습니다 네, 겜수할 수 있습니다 겜수할 수 있습니다 네, 겜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3. GP 권민 자신의 비용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초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초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투자라고 다우쥬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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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우주 바오 공예 모이 고태당 지피 반다오 능세 망라이 루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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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주 바오 공예 모이 고태당 지피 반다오 능세 망라이 루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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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지피 반다우는 망라이 랄우자이 장기적 랄우자이 장기적으로 랄우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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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되지 않은 지출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지출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장은 장기적 랄우라는 지출은 장기적 랄우자이 장기적 랄우자이 중강무현이 장기적 랄우자이 장기적 랄우린 장기적 랄우자이 단기적 랄우린 지을 departure 낭비 타 покуп 남편 cancelled 이 왕이 사무실 잇은 이 왕이 다녀 있습니다 이ltz 지수 공 겸 수 도, 보태 잔 댄 아, 잔 댄 긴장 요지 수이소 요지 수이소 잔 댄 잔 댄 긴장 랑피 tai 응원 오케이 통제 수이소 난 지수이 통제 수이소 난 지수이 홍 겸 수아 덕 홍 겸 수아 덕 통제 되지 않는 콩 겸 수아 예, 콩 겸 수아 덕 덕 덕 라 패시브 지수 라 콩 겸 수아 덕 보태 잔 댄 잔 댄 잔 댄 잔 댄 랑피 tai 응원 오케이 남 랑피 랑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비즈니스 전랍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비즈니스 전랍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비즈니스 전랍에 중요한 시선 상 비즈니스 전랍이 Intrae 비즈니스 전랍은 icon 비즈니스 전랍å 비즈니스 전랍 하아야 fraa 비즈니스 전랍은 비즈니스 전랍이 말 יה rewarded 김겜, 각각 김겜 자주, 지필이 라 모판 관종, 정룡, 정룡, 정룡 지필이 라 모판 관종 이승니스 이승니스 조이 라 교이 비용관리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은 자신의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을 설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초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초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지출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지출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은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자우추엔 기행배 아, 기행하면 먼저네요. 안녕, 어떻게 지내? 안녕, 괜찮아. 최근에 비용 관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너는 어때? 나도 마찬가지야. 더 나은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어. 그거 선명한 거야. 비용 관리는 금융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위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위한 팁이 있니? 응, 나는 최근에 내 지출을 추적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줄이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 그건 좋은 절약이야. 장기적으로는 작은 문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 네, 자신의 정보를 알 수 있어. 2. 조금 자음하고 공격이 비슷하다. 그리고 너는 왜? 1. 공격이 좋아해 1. 공격이 좋아해 1. 공격이 좋아해 2. 공격이 좋아해 잘하는 거 Đó là 수정 4. 공격이 좋아해 6. 공격이 좋아해 엉드 이곳에서 다행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 지내요? 어떻게 지내요? 특별한 일이 없어. 잘 지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어. 최근에 비용관리를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어. 나는 없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노력해. 노력해. 노력 중이야. 낭고강. 랍 년삭. 랍 년삭. 예산. 예산. 떳. 떳. 더. 더. 좋은 랍. 랍 뜻 뭐예요? 라지? 랍 년삭. 세우다.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 중이야. 비용에 관한 것을 찾고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중이야. 돈을 절약. 해요. 돈을 절약하고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 중이야. 세우려고 노력해요. 네. 몇 분 남았어요. 하나 더 할게요. 노력과 징동민. 똑똑한 과정이야. 그거 참 잘하고 있어. 똑똑해. 빨리 지피. 비용관리는 각종. 나 특수 온디. 다이친. 재정. 나 특수 온디. 다이친. 재정 잘하는 것을 좋아요. 고고이야나우대. 깽깽. 기행공. 비용. 돈 절약하기 위한. 고이. 방법 있어? 방법 있어? 착지 비. 요거. 내일 더 해요. 네. 알겠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요. 1분 남아서.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